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금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면세 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과 개인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서 해당 매출을 파악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면세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서 과세관청에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면세 업종으로는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있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한 당일 연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하셨어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에 2월 10일까지인데요. 2018년 사업장 현황신고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되지만 2019년 2월 1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기한이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한 첨부서류인데요. 필수서류와 해당자에 관련된 서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그리고 의료업자 수익금의 검토표가 있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업자 수익금의 검토표를 항상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해당자의 해당사항은 매출과 매입처별 계산서가 있는 경우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익금의 검토 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병과 중에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추가적으로 수익금의 검토 부표를 통해서 비보험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려고 수익금의 검토 부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수익금액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수익금액에 대한 그 가액을 아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일부 미기제, 오기제 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장 현황신고를 왜 작성을 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세무조사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검토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보유자료와 전년도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도움 자료 서비스로 사전에 제공해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해야 될 유형은 이 가유형입니다. 가유형은 신고 분석사항 제공자로서 작년의 경우는 1만 8천여 명이 신고 분석사항 제공자가 되었는데요. 이 가유형이 왜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자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 현황신고 수익금액이 과소신고된 자가 신고 분석사항 제공자입니다. 즉 세무조사로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일종의 국세청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념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면세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